adesso 안녕하세요. 벨엘렛이 믿습니다. 팬카페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한 걸 질문받는 너를 보았어요! 이벤트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한 걸 다 있어요. 첫번째 주자는 김유영 김유영 순서는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진사람이 꼴찌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첫번째 아니에요? 진사람은 첫번째로 네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유현 러브쉐이크 다른 멤버 파트 부분 불러주세요 랩해 주 랩해 주 랩해 주 랩해 주 아니면 시헌이 애들이고 원하는 것 같은데 살이 열일 넘는 말이야 진사람이 꼴찌다 진사람이 꼴찌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유현 상대모사 3가지 보여주세요 3가지 상대모사 3가지 뭐였지? 일단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셨던 엔젤몬 엔젤몬 아 엔젤몬 그러면 필요해요 내가? 나도 처리한다 시작 상대모사 엔젤몬 편집이 되었던 비몽이가 있었거든요 원래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편집이 됐더라구요 네 빼주세요 아 맛보기를 보여드리기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한라 아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방송에서 너를 보여줘 나를 보여줘 한라 한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엄청난 목이 엄청난 목이가 나의 말 엄청난 목이 엄청난 목이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엄청난 목이가 나의 말 개지러워 유현 잊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해도 돼요 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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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하는거죠 잊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잊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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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보기 힘든 애교였다 아 보기 힘든 애교였다 아 귀여운 애교를 해주세요 으 애교 둘 다 같이 으 못 보겠다 으 못 보겠다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신선히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아 못 보겠다 누가 한 번은 여기를 보고 한 번은 여기를 보고 애교를 하고 한 번은 저희 보고 애교를 해주세요 네 아 뭐하지 아니 저희 먼저 리액션을 한 다음에 아 그래요 그래요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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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여기 미리 소리가 나는 재미없어 소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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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뭐야 이건 진짜 이거 오만상이에요 오만상 저건 애교가 아니지 애교를 귀여운 애교를 해 아 아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선 기대하겠습니다 으 으 배고파요 아 땡땡땡 아 많이 먹다 땡땡땡 귀여운 애교를 해 주세요 배고파 귀여운 애교를 해 주세요 귀여운 애교를 해 주세요 귀여운 애교를 해 주세요 귀여운 애교를 해 주세요 배고파요 아 귀엽다 아 아 두 번째 주자는 다미입니다 다미 다미 눈썹 영상 해 주세요 눈썹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눈썹에 시작하겠습니다 으 주인공 고마워 자 시작 뮤지 으 이케 아 뒤에가 다 방해되더라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오 잠깐만 으 아! 언니! 잉스에서 매력 성야를 정해줘! 정해줘! 아 이거 제가 또 괴로운 거 아니야? 1위! 10년이 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1위를 축하합니다! 언니가 진짜 애교도 많고 무대에서 하는 게 윙크가 팍팍팍 하는 거 아니야? 보여줘! 보여줘! 아! 아닙니다! 이런 매력! 언니! 2위! 2위는 우선 이쪽은 아닌가요? 지금 동거 아니야! 나 아니야! 2위는 쑬미 오! 쑬미가 쑬미가 당신의 1위를 다시 많이 위를 축하합니다! 쑬미 언니 못하는 게 없잖아요! 래프 잘하고! 추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 방금 쑬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멋있어! 3위는! 이쪽이 없어요! 지연이! 안녕! 안녕! 지연이가 제일 큰 매력은 이쁜거죠! 이쁜거의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매력이 아직 우스란한 것 같아서 3위! 이쁨을 보여주세요! 이쁨을 보여줘요! 보유자 3위가 됐어! 매력 3위! 2위는 현이 저희 그만해졌네요? 여긴 했는데? 안이 있는데? 근데 다비 매력이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다비는 자신을 우유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1위는 맞지만 다 모르겠다 왜 그런 거 아니야? 다음 출란은 수아 수아 수아가 자신있는 예쁜 표정 5개 느낌의 표 5개? 하나 하나 와이프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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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수아 상큼한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3, 2, 1 노래해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빠라빵빠라빵 사랑스러운 그대의 생일날 빠라빵빠라빵 생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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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위 분위기가 한 번 달아올랐습니다 호우 귀엽게 음식을 먹어두세요 맛있게 먹어두세요 전 딸기를 좋아하니까 빨간색 귀엽게? 네 하쭈 만족만녀 끝 먹는 걸로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걸로 잘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 차였어 차였어 한때 유행하던 위글위글 춤 보여주세요 위글위글 아 저희가 약간 위글윌윌 저희 비잠 약간 비잠 욕심이 있어요 비잠 따라서 할 건데 we go we go we go you know about to do it right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and we draw которые 다음 주자는 신빈입니다! 언니 떨끼를 최대한 보여주세요! 내가 떨끼 어떻게 보여줄까요? 1, 2, 3, 4 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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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똘기! 아 멋있었어! 이거 BGM 왜 이래? 나 뭐 보여줬는지? 1, 2, 3, 4 시연! 지효 언니를 향한 애교를 보여주세요! 느낌표 무슨 무슨? 지효 언니를 향한 애교? 공개! 지효 지효!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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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준비됐어! 언니! 시지가 어디 묶었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언니가 어디 묶었대요 언니! 어디 묶었대요 언니! 어디 묶었대요 언니! 여기에요 여기! 1, 2, 3 언니 묶었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언니 묶었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언니가 나왔기에 이건 이건 안속이였어요 내가 홈팬딩! 셀카 포즈 3종 세트 보여주세요 셀카? 제 말은 셀카 찍을 때 나오는 부분이 손각도 있잖아요 얘를 카메라를 손으로 잡고 정말 셀카로 나오는 그 얼굴과 동영상으로 보는 셀카 각도의 그 얼굴이 비슷한지 좋아요 좋아요 내 휴대폰 나 이렇게 안 지는데 언니 아이패드잖아요 맞다 무너는 2, 2, 3 1, 2, 3, 착착! 1, 2, 3, 착착! 1, 2, 3, 착착! 1, 2, 3, 착착! 아유 잘 봤습니다 아유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불러주세요 내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지 제가 아유 선배님의 기차에 타고라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사업이만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이까지 아쉽나? 이까지 울기도 싫어 이까지 일단 하시는데 잘 불렀나 모르겠는데 잘 불렀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또 노래예요 참곡 한 곡 뽑아주세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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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술 л boot 나 이거 화났어요? 네 아, 슬팝어요 네, 슬픈데요 .. ustedes 슬픈데요? 바로 질문 지우 언니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너ownы 기억해 해주세요. 유도룬 같이. 이 동 می período 같이. 시작!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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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좋아해 맥두 좋아해 아 맞아 맞아 좋아해 이게 뭐예요? 어디 나온 거 아니야? 지효 지효! 먹방도 해줘 우와! 언니! 언니! 저기 그 음식 지효 다 먹기 여러분! 이것은 소콜릿이에요 국외의 그럼 소콜릿 먹고 싶어? 네 먹고 싶으면 맛있어요 비주얼? 비주얼 봐봐요 일단 냄새 합격이에요 왼쪽을 보면 이가 보인다 들어가세요 음 지효 언니를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큼요? 아 말로 해놓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죠 제가 지효 언니를 평소에 얼마나 좋아했냐면 네 그거를 한 한 시간에 겨우 다 늘을 수 있을 정도? 정말요? 네 자 드세요 아니 먹을 것만큼 전혀 넘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먹을게 잠시 후 ранее petite 아 오! 네 난 애교 보여주세요 어떡해 애교 보여주세요 뭐 treffen 보셔서 나도 애교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세요 애교 보여주세요 해가 주세요 나한테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한 소절 불러주세요 모든 여성 관장분들에게 바칩니다 너 아는 체험인데 우... 참으려 해도 웃음이 나와 챔팽이 터지는데 좋아 낮은 목소리 장난스러운 걸음도 여기까지 아쉽다 노래 완전 좋아 양수왕의 좋아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저희의 매력을 아시겠나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보내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직 저희 매력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가져서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테니까요 더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맥가량의 믹스였습니다